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행 유튜버 엔젤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미국 주식을 언제부터 투자하게 되었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은 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였어요 미국 뉴욕에 뉴욕 증시 거래소가 있잖아요 저는 순진한 마음에 그냥 뉴욕 가서 거기에 증권 거래소가 있으니까 내가 뭐 계좌 투고 뭐 하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딱 뉴욕에 가서 미국 주식을 사면 굉장히 상징이 있겠다 뭔가 그게 큰 운을 불러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사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미국 여행을 하면서 실물 경제를 보면서 내가 이 주식은 꼭 사야겠다 꼭 사야겠다 했던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디즈니였어요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산 주식이 디즈니였고 그때 한국 오자마자 산 디즈니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 싶었던 게 테슬라, 페이스북, 코카콜라 뭐 이런 거였었는데요 진짜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원래 사고 싶었던 주식을 샀을 뿐인데 그때가 마침 대폭락장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지금 꾸준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한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장점은 배당입니다 미국 시장은 배당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배당 문화의 역사가 좀 길지도 않고 배당을 정말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정말 손꼽히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다 찾아보면 정말 배당 없으면 아마존이야 배당 없으면 페이스북이야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배당을 지키는 것에 엄청나게 목매달아요 그래서 배당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좀 더 든든하다고 해야 할까요? 얘는 나를 웬만해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배당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식들은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이 12월 말에 주식을 사면은 4월, 5월에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식들은 분기별로 배당을 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용돈 받는 느낌? 뭔가 주가도 오르는데 배당도 줘? 이럴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닌데요 제가 또 한국에 오자마자 산 기업이 코카콜라가 있어요 진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에티오피아에서도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파는 물은 못 먹지만 콜라는 오히려 믿고 먹는 걸 보면서 코카콜라는 절대 죽지 않는 기업이구나 싶어서 샀었거든요 코카콜라가 제가 산 이후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배당도 정말 꾸준히 주더라고요 배당률을 보시면 진짜 매력적인 종목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산 이유로 좀 많이 올라서 더 좀 못 사겠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이 이런 식으로 배당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당을 생각해서 종목을 봤던 건 아닌데 지금은 배당을 봐서 매달 배당이 얼마 정도씩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배당을 받으면 되지 뭐하러 매달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일하시는 거 연봉 한 번에 받고 싶지 않으시고 매달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 현금의 흐름?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이거를 다시 투자해서 얻는 복리의 효과 그게 있습니다 복리의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제8대 불가사이라고 한 건데요 사실 불가사이는 아니고 수학이죠 네 어렸을 때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장점 두 번째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초인류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코카콜라 미국의 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에서 뭐 1등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한테는 더 장점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장점 세 번째는요 이게 미국 주식을 달러로 사잖아요 그 말은 달러 자산을 구축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산의 투자처를 분배함으로써 오는 위험 분산이 되는 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철칙이잖아요 누구나 지켜야 할 그런 의미에서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환율이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럴 때 달러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또 환차익은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달러 자체를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는 것도 나중에 환율이 올랐을 때는 일거양득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런 더블 효과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더 줍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장점 네 번째는요 사실 국내 주식은 실적 외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요소가 많아요 제가 주식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국내 주식은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국내 주식은 정말 실적 말고도 영향을 받는 게 너무 많아요 북한 간의 관계, 중국 간의 관계, 미국 간의 관계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탄탄한 수요층이 그렇게 국내에 있으니까 그 내수 시장이 탄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외에 이런 큰 영향을 받는 일이 우리나라보단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뭔가 마음이 더 안정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 다섯 번째는요 이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성숙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한탕하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노후 연금을 주식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미국 여행을 하면서 사고 싶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AT&T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여행하면서 AT&T라는 회사의 통신회사에 심카드를 썼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심카드 사는 거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너무 친절하고 이런 요금체계도 좀 잘 돼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 보면 쓰는 게 한 세 군데밖에 없어요 Verizon, AT&T, 그리고 T-Mobile 그 중에서도 1위가 AT&T인가 그랬거든요 요즘 세대에 통신회사가 망할 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T&T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AT&T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하기에 좋은 종목처럼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해요 외급 받으면 AT&T 종목 이렇게 꾸준히 매수해가지고 노후 준비한다는 미국인들도 많고 또 기사 찾아보면 다 그 얘기예요 자신의 노후 준비로 AT&T 사모는 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 보고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장기 투자자가 많으면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거나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 종목의 주가 하락이 이끌려지는 일이 좀 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사법체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하면 끝장이야 끝장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투명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우리 국내 기업 문화들도 그렇게 될 거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아직은 더 한국보다 국내 시장보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아니죠 장점만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